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인데 어떤 것든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고린도전서 자체가 교회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소송의 문제, 가늠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은사의 문제 수많은 문제로 고린도전서가 그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골로세서를 배워야 돼요 골로세서는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제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대살로니가 전서 후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 제림에 대하여 물론 요한계식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림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이런 것들을 다 섭력을 해야 되고 구약의 다니엘, 에스겔, 스가리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식을 절대 못 풀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럼 에베소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봐냐 에베소서의 포인트는 교회론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만세진을 계획한 것은 교회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세진이 어떤 교육을 세웠는데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단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연합된 그 교회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천사들도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는 있었다는 것이 비로소 공개되었다는 것이 에베소에 나와요 1장과 3장 그래서 우리는 교회론에 관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교회론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 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다 우리가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1장부터 6장까지 총 7가지의 항목으로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골로스에서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교리인데 교회론에 관한 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골로스에서는 그리스도네에 관한 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에 있는 교리편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경륜 그것의 결국에 교회의 탄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구속경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한 3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였나 나오게 되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리스도 성취하셨나 라는 걸 얘기하고 13절과 14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 이 사실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경륜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까먹으면 양태론으로 가는 거예요 양태론으로 이걸 까먹으면 동시에 존재해서 일한다는 걸 모르면 양태론으로 가는 거예요 양태론도 틀렸고요 3일체론도 틀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목적이 진리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종으로서 계획을 해서 보냈어요 다 이제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있나 어떻게 성경을 다 통달할 수가 있나 아무나 그러냐 아무나 그럴 수도 있겠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나 다 될 수 있으나 아무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보낼 때 그 사명을 했는데 거의 사명이 그인 거예요 여러분은 수지 맞았어요 뭐라고요 용의시로 가야 됩니까 수지 구청으로 수지 맞았어요 통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통탄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동탄이 아니라 통탄이라 하는데 통탄 신도시 어느 날 광고판에 나왔는데 잘못 썼어요 통탄이라고 통탄 신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제가 통탄 신도시 통탄이 아니고 동탄 동탄이 있고 서탄이 있어요 팔탄이 있고 뭐 그러죠 이쪽에 보면 탄이 있는데 이 탄자가 탄광 탄광 탄자예요 탄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탄광이 많이 나옵니다 동탄이고 서탄도 있습니다 팔탄도 있고 또 또 뭣도 있는데 무슨 탄이 또 하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듣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하에 따라서 그 말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보려고 하는 진리를 보려고 하는 이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진리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부성자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결국에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먼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된다는 이 말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결론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그리스도 알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가슴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지 그분을 벗어나서 조금만 자기가 마음이 그 이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분 없으면 나는 없고 그분이 있으면 나는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작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경륜적인 것을 그동안에 얘기를 했고 그 저 해본 ということで hum